안녕하세요. 호주가협입니다. 제가 오늘 만들려는 빵은 한 겹 한 겹이 종이장보다도 얇은 버터 크루아상입니다. 어려울 것 같다고요? 아닙니다. 저와 함께 만드시면 정말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버터 크루아상 만들어 오시죠. 반죽을 시작합니다.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려준 따뜻한 물 3분의 2컵입니다. 설탕 2개 큰 스푼입니다. 소금 1개 티스푼입니다. 인스턴트 드라이스트가 1개 반 티스푼입니다. 1개 반 식용유 2큰술입니다. 자 휘스크로 한번 섞어주겠습니다. 밀가루가 2컵입니다. 저는 강력분 사용하는데 중력분 사용하셔도 됩니다. 먼저 한 컵만 넣어주고요. 자 휘스크를 이용해서 섞어줍니다. 잘 섞인 것 같습니다. 이제 휘스크 꺼내주고요. 자 한 컵마저 넣어줍니다. 자 스크래프를 이용해서 믹스해줍니다. 자 금방 하나로 뭉쳐졌습니다. 이제 꺼내서 100번만 손반죽 해주겠습니다. 손에 밀가루 한번 묻혀주고요. 자 반죽 시작합니다. 자 2 좀 진 것 같으니까요. 손에 밀가루 한번 더 묻혀주겠습니다. 23 24 100 100번 손반죽 해주었습니다. 이제 믹싱볼에 다시 넣어주고요. 자 젖은 천으로 덮어주고요. 훈훈한 오믄에서 1시간 1차 발효 시켜줍니다. 2 1차 발효 끝났습니다. 자 보겠습니다. 네 아 예 잘 부푸른 것 같죠? 반죽을 모아주고요. 바닥에 밀가루 뿌려줍니다. 자 반죽 꺼내주고요. 마찬가지로 반죽 위에도 밀가루 뿌려줍니다. 손으로 꾹꾹 눌러서 반죽 펼쳐줍니다. 이제 밀대를 사용해서 반죽을 밀어줍니다. 자 가급적 이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. 가장자리를 좀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면 더 짱 사각형 모양이 됐죠? 실온 상태에 굉장히 말랑말랑한 버터입니다. 제가 이건 하루 전부터 밖에다 놔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말랑말랑한 버터이고요. 버터에 보면 눈금이 있죠? 눈금 한 칸이 100g 이거든요. 이게 500g 짜리고 눈금 한 칸은 100g 입니다. 이 정도 두께가 100g 이니까 이 정도면 한 150g 되지 않을까요? 네 그러면 자 오늘 필요한 버터 양이고요. 자 그럼 이거를 스크래프를 이용해서 펼쳐줍니다. 자 버터를 발라줬습니다. 이제 이거를 접어줄 건데요.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살짝 편판하게 만들어줍니다. 자 이렇게 하면은 두겹입니다. 자 두겹인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주면 자 2곱하기 3이니까 6겹이죠? 자 6겹 상태가 되었습니다. 칼판이고요. 칼판에 올려주고 자 냉동실에서 30분 굳혀줍니다. 30분 굳혀줬습니다. 살짝 굳었는데요. 자 밀대를 이용해서 이제 펼쳐줍니다. 좀 눌러서 자 조금 펼쳐준 상태에서 3겹을 더 만들어줍니다. 자 이렇게 되면 18겹 자 6378 18겹이 되었습니다. 자 또 이렇게 몇 번 눌러주고요. 펼쳐주기 시작합니다. 이쪽으로도 자 얼추 다 민 것 같습니다. 자 이거를 좀 사각형으로 모양을 잡아주고요. 직사각형으로 모양을 좀 잡아줍니다. 자 이게 뭐 한 뼘 이거는 두 뼘이 좀 안 되는 이런 크기입니다. 자 여기에서 4개로 잘라줍니다. 자 반 자르고요. 또 자 그리고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잘라주고요. 자 8개의 삼각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게 이등변이 돼야 되는데 직각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이렇게 늘려서 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 줍니다. 자 이렇게 컷팅을 해 주고요. 이렇게 해서 말아 주기 시작합니다. 자 이 끝부분은 살짝 납작하게 하고 이렇게 말아 주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이 말린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해서 자 빵판에 올려 주면 되는데요. 베이킹 트레이에 이렇게 베이킹 페이퍼 올려 주고 여기에 올려 줍니다. 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자 8개 크루아상 준비가 되었고요. 이제 에그워시를 발라 주겠습니다. 자 에그워시는 계란 하나에 우유 한 큰 스푼 넣어서 이렇게 섞어 준 것이고요.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 줍니다. 자 오늘 에그워시를 두 번 해 줄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2차 발효 전에 한 번 해 주고요. 2차 발효 끝나고 한 번 더 해 줍니다. 2차 발효 1시간 들어갑니다. 자 좀 부풀었죠? 그럼 여기에 다시 계란을 한 번 더 해 줍니다. 에그워시 끝났습니다. 이제 예열된 오븐에 넣고 구워 주겠습니다. 자 하나 잘라 보겠습니다. 짠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보겠습니다. 짠 와 이게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로 이렇게 말린 거 보이시나요? 빵이 잘 된 것 같습니다. 네 겹을 한 번 뜯어 보겠습니다. 자 바삭바삭하는 소리 들리시죠? 속은 정말 이렇게 얇으면서요 네이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얇으면서 부드럽습니다. 자 이거 보시죠? 속은 정말 부드럽고요 이렇게 이렇게 풀리네요. 먹어보겠습니다. 와 넣는게 dominating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